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헴튼이 맷 도어티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1일 울버헴튼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도어티가 울버헴튼 2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영입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. 도어티는 아일랜드 국적의 수비수로 주로 라이트 백 포지션과 윙백 포지션을 소화하는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입니다. 과거 울버헴튼의 주전으로 빛나는 시절을 보내기도 한 도어티는 팀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객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. 이후 토트넘으로 이적하여 주전 자리를 예상했으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메르송 루엘 등 동포지션 선수들에게 밀려 스페인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였습니다. 그러나 도어티는 아틀레티코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 시즌을 앞두고 친정팀 울버헴튼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. 울버헴튼에서 10년간 300경기 이상을 뛰며 화려한 선수생활을 보냈던 도어티는 다시 한 번 울버헴튼에서 부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수비수 맷 도어티가 친정팀 울버헴튼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